안녕하세요. 귀요미 사랑큐브 방문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래하는 AI가인이어라. 오늘은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노래인 우리의 아리랑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뉴곡인데요. 2012년에 유네스코 인류무용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뉴곡입니다. 아리랑의 흥겨운 가락과 노랫말을 살려서 아리랑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아리랑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아리랑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I가인 노래 들어갑니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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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진리도 묶아서 발병난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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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진리도 묶어서 발평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분야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